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뉴스였습니다. 2024년 2월 23일, 심박사의 장마가 먹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금방 지났습니다. 최근에 좀 눈도 내리고 날씨가 조금 뭐랄까, 요상하게 좀 돌아가는데요. 주식시장은 활활 타오르는 어떤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장이 조정을 보이긴 했는데요. 미국 장이 폭발했죠. 엔비디아가 어제 16% 급등하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초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도 시초가 부근은 시초가 수준으로 급등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 조정으로 마무리된 하이닉스 정도는 3% 급등했지만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반도체 기업들 매물 나온 어떤 차익 실현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달라요.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랑 좀 다른 게 미국 증시는 이렇게 어떤 호재라든지 또 바이어도 임상 결과 좋게 나온다든지 또 실적도 이렇게 좋게 나온다 하면 그 뒤부터 상승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반대로 가거든요. 이걸 이제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금 셀론 성격, 이벤트 나오면 팔고 이렇게 호재 나와서 우리나라 시초가 높게 나오면 매너 오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무슨 성향이냐면 단기적인 성향인 거예요. 왜 셀론이냐? 왜 우리나라 저렇게 미국 가는데 우리나라는 못 가냐? 단기적인 투자의 성향에 이런 투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미국의 기업들은 엔비디아든 MS든 테슬라든 계속 사서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도 이제 연금 같은 어떤 자금들 그런 것들이 계속 사서 모으고 장기 투자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수급의 성격이 단기 수급이 주력으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성격, 이벤트에 매물 나오고 하는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시장은 알테오젠이 완전히 압도하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짚어드리고 또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죠. 26일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그럼 뭘 투자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중심으로 오늘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13% 상승, 코스닥은 0.18% 약세. 코스닥 쪽에서 14조원 거래대금, 코스피도 적진 않았어요. 10조원 거래대금. 그런데 양시장부터 하락 총무 수가 압도적으로 받았고 코스닥은 천종봉 넘게 약세였습니다. 오늘 수급은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1,400억을 순매수를 하는 흐름이었고요. 수급 구도를 보면, 업종불로 보면 전기전자 쪽으로 980억, 의약품 쪽으로 340억에서 이쪽. 그리고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선행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금융업 쪽으로도 800억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이제 반도체 쪽에 차익실험불량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수급도 좀 안 좋았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 큰 변동 없고요. 오늘 어제 미국장이 나스닥 기도를 2.9%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에 지금 흐름을 내어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나스닥 증시 차트 흐름입니다. 와 이거 아름다운 차트예요. 엄청 아름다운 차트의 흐름을 내고 있고 이렇게. 엔비디아금은 최근에 왜 조정 나왔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급에 의해서 빠진 거죠. 실적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좀 올랐으니까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우리 좀 일부 팔자. 이게 이제 작용하면서 빠진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빠진 거 이유가 없었잖아요. 왜 빠졌지? 그냥 차익 매물인 건데 결국 이제 이 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땅을 치고 이제 후화를 할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AI 서버 업체들 이런 것들도 32%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기업들도 32% 급등했고 AI 미터는 마찬가지로 어제 10% 이상 급등하는 그런 시세의 흐름을 보여줬죠. 어쨌든 미국장은 날라가고 있다. 노보노즈스크, 일라엘리 같은 비만치료제 관련 기업들도 계속 신고가 날라가고 있다. 대만증시 신고가 그렇죠? 필라델피의 반도체 지수 신고가 니케이증시 신고가 니케이증시 이거 진짜 엄청나네요.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납니다. 인도 증시도 신고가 미국 증시도 신고가 독일 유럽 증시도 신고가 한국 증시는 신고가 아니죠.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가 좀 안타까운 어떤 상황이고 한국 증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신고가 다른 증시는 다 신고가 돌파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좀 더 기회 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메인으로 뭘 끌어올리고 있느냐 오늘 바이오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강조드린 얘기고 멤버십 분들에게도 계속 반복적으로 드린 얘기라서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지만 바이오 이거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다. 여기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논리에 대한 부분은 과거 제 영상들을 차근차근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2차전자 업종에 대한 포인트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저점을 이제 좀 형성을 한 것 같으니 이제 일부 종목은 스트롱 바이로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2차전지도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반도체는 이제 상승의 추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무난하게 삼성전자가 이제 움직일 때 이제 이게 돌파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공산이 클 걸로 봅니다. 우상향이죠.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증시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있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또 이제 상승 흐름을 좀 탈 공산이 큰 구도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바이오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강세였고요. 뭐 ABL, 바이오부터 해가지고 셀트론 제약이라든지 HLD, 뭐 큐로셀 같은 기업도 이제 강세를 띄워줬고요. 그래서 오늘 알테오제는 24% 급등 그래서 이따가 자세하게 좀 다뤄드리고 TC셀도 바닷건 탈출의 흐름들이 명확히 좀 나오는 모습 또 유한양행도 4% 상승으로 최근에 어떤 저점 높이고 상승 기조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호적인 어떤 흐름을 내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코스피 쪽입니다. 신한지수, 삼성, 생명, 메리츠, 금융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부합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를 띄는 흐름 거기에 SK하이닉스 시초가가 플러스 6%였거든요. 3% 그래도 플러스 갭상승 유지한 채 마감됐고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꼴을 외치고 있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우호적인 어떤 방향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쪽 매우 좋았고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넘어가면 바이오 중심으로 상승을 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 쉬웠고 반도체도 쉬웠고 바이오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내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구도 자체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현대아 모비스 하나금융제주 현대차 유한양행 또 이제 덴티움 덴탈 쪽에 제가 커버 드리고 있죠. 코스닥에서 바이오 쪽 종목들이 좀 보이네요. 에스티팜 에이벨 바이오 에이치 에이치 이노앤 휴제 같은 기업도 이제 눈에 띄네요. 그래서 반도체 내지는 바이오 쪽에 기업들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형태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슈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이슈 점검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도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제 발표되면 이제 급락하고 이렇게 되기보다는요. 이건 좀 중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수급에 어떤 유입 들어오는 어떤 구도 또 외국인이 자금이 지금 이제 몇조가 들어온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이제 빠져나가는데 주안점을 두지는 않을 거라는 점. 일본에 저 강력한 선례가 있고 어 고점을 계속 높여주기보다는 저점을 높여주는 어떤 국면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 정책에는 개인 투자들은 소외가 되어 있는데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특히나 이제 개인들에게도 비관심 영역이었던 지주회사라든지 또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뭐 금융업종 같은 쪽이 외국인과 기관이 폭발적인 순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개인들은 팔았는데 날라간 거죠. 그래서 소외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시장의 어떤 메인 스트림 쪽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한화증권 리포팅 얘기를 좀 제대로 해주는 부분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AI 관련된 쪽은 이슈가 나오면 매물이 쏟아져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이기는 펀더다 해서 어쨌든 밸류업과 AI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명확합니다. 오늘은 이제 바이오가 움직였는데요. 바이오는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패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따를 것인지 달렸고 아마도 기업들은 이득이라고 판단할 것 같다. 이득이죠.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주주하는 정책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 외국인이 그냥 사제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서 AI의 팁핑 포인트를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는 AI로 완전히 새로운 투자 사이클이 시작되고 앞으로 5년 안에 전세계 데이터센터 인프라가 두 배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월 달에는 배당 기준일, 주주총회 이런 것들이 있죠. BBR 주식들이 차익 매물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2월 말에 발표가 되고 막 발표하는 기업들 올라가고 차익 매물은 좀 맞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2월 초순까지 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밸리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고점을 높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수는 높아진 레벨에 적응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잘하면 코스피 역사적 신고가 가능성도 열려있다 봅니다. 그 키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쥐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SKNX는 역사적으로 신고가 잖아요.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지금 AI 모멘텀에 좀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고 메모리는 어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구조적으로 지금 업사이클이 열리는 그런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메모리 안에서도 HBM 같이 SKNX처럼 잘 선택했다면 좋았는데 뒤처졌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그걸 빠르게 끌어올릴 역량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이 이제 반영되고 또 실적으로 연결되는 게 확인된다면 삼성전자도 강한 어떤 흐름들이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여준다면 사실 우리가 지주회사, 금융사, 자동사 업종 이런 것들이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거기에 삼성전자 강세가 더해지고 하반기 많이 떨어졌던 또 이제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가 강한 어떤 흐름이 된다면 이거 뭐 지수 신고가 되는 거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고가 가능성이 오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그냥 뭐 긍정적으로 그냥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다. 어쨌든 일본의 주식시장이 반도체 장비 소재를 중심으로 사장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건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 가능성을 높여준다. 맞아요. 그래서 일본 상승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도 유의미한 어떤 흐름들로 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전략적인 부분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될 예정이 있고 이게 시행될 예정인데 그럼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종목을 사면 이익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게 가장 직접적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포인트는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 어떤 액션? 이런 거는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죠.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EPS를 이제 높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주들에게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 주당 가치를 높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이제 정부가 이렇게 내놓은 어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잘 따르고 뭐 이렇게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방안을 계획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은 뭐 강제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제 자율에 맞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사주 매입하면 강제로 소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제성 그런 건 좀 자본주의에 너무 부합되지 않고 어쨌든 정부는 페널티보다는 혜택을 주는 쪽 주주 환원에 나설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밸류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사주 배당 법인세 혜택 자사주 소각 시 비용 인정해서 배당 증간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 개인 투자자 역시 배당 혜택에 대해서 고배당 기업 투자자에게 배당 소속세를 저율 관리 분리과세 해서 분리과세 시켜준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뭐 배당 많이 주는 주식들에 이제 투자할 유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주주 환원 정책 배당을 좀 많이 주기로 계획한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사는 경향이 커지니까. 그리고 대주주 일반주주 배당소득세 혜택에서 배당소득세 감면 및 면제에서 어쨌든 세제 혜택 방향으로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이 아마 발표가 될 걸로 예상된다는 측면들 어쨌든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쨌든 전액 내지는 일부의 소각에 대한 발표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자사주를 좀 과도하게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쪽의 기업들을 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고 대표적인 종목이 대웅 같은 기업이 있어요. 바이오 쪽에서 찾는다면 자사주가 29%나 돼요. PBR도 당연히 이제 지금 현재 1배 미만 내려와 있는 상태죠. 작년도는 이제 1배 이상이었지만 올해 이익이 마이너스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또 광동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과도하게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좀 보면 좋을 거 같아요. 자사주 비율이 23%잖아요. 우리가 자사주 보통 2%, 3%, 5% 내외 이 정도가 좀 있네? 이런 식으로 좀 봤는데 뭐 23% 이런 거는 최대주주 지분보다도 많은 수준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우리가 볼 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반응할 여지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상사 주식 쪽에서도 LX 인터내셜 같은 기업이 자사주 비율이 7% 정도 되고요. 현대 코포레이션 같은 경우도 자사주 비율이 한 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사주 비율이 좀 높은 기업 이런 쪽에서 우리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어떤 세제 혜택 내지는 이제 소각의 가능성 높아지는 그런 것들을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또 PBR 낮은 또 이제 녹십자 홀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런 혜택을 받을 공산이 큰 기업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요. 여기 하나증권 리포트에 좀 자세하게 좀 표현이 돼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 드릴게요. 미국하고 이제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 보는 건데요. 다른 나라들이 주주 환원을 얼마나 하는지 보는 건 국내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국내 기업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투자를 선호하고 투자해야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삼성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안 하면 증설하고 이제 R&D 투자 이런 투자를 안 하면 이거 뭐 뒤쳐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조금 구조가 틀린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주주한테 주기 싫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주한테 줘버리면 미국하고 일본만큼 주주한테 줘버리면 일단 반도체 R&D라든지 공장 증설이라든지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아니 LG앤솔이 배당을 어떻게 줍니까? 지금 공장 증설하고 미국에다가 지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다른 거죠. 기업의 특징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2년 기준입니다. 앱이 따로 320조 벌었는데 여기서 57%, 절반 넘게 투자했었어요. 주주들한테는 11% 정도 주지 못했어요. 니케이 일본에서는 60조 엔을 벌어서 23조 엔을 투자했고 그래도 이제 한 30% 가까이 18.7조 엔을 주주들에게 환원을 했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2.5조 달러를 벌어서 0.7조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1.3조 달러를 절반을 주주에게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투자의 51%, 환원의 11% 썼고요. 일본은 주주 환원율 31%, 미국은 53%. 미국의 주가가 좋은 이유가 있는 거죠.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 미국이 저런 어떤 방향을 계속 이어나간다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사실 미국에 투자를 해야지. 다른 국가에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정부가 생각을 하는 건지 그걸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한국의 이런 정책들을 집행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중권에서 AI 관련된 코멘트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을 낙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AI가 확산되면서 성장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보면 미쳤죠.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엔비디아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업은 오늘 시초가 높게 되고 밀렸잖아요. 의미도 없습니다. 뭐 이익 났으니까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았겠죠. 이걸 가지고서 아이고 이제 떨어지네 뭐 이런 얘기하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것 밖에 되지는 않죠. 어쨌든 올해는 AI를 통해서 주식시장이 강력한 흐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젠슨왕은 이제 팁핑포인트에 도대한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팁핑포인트는 임계점이고 그 이후로 더 가속도가 붙는 성장을 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다른 산업 분야별로 이게 침투가 되면서 도입되면서 새로운 어떤 시대로 사이클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죠. 자동차, 의료, 금융 등 전산업에서 AI를 도입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AI로 완전히 새로운 투자 사이클이 시작됐고 앞으로 5년 안에 전세계 데이터센터 인프라가 2배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엔비디아의 성장성을 매 분기마다 압도를 하고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했는데 이제 확실히 어떤 추세로 가고 있구나 지금 AI 투자를 생존으로 보고 있구나 다른 기업들과 정부 그런 쪽이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실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확인이 됐고 올해 예상되는 이제 어떤 실적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가늠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 기조의 흐름을 내겠지만 이게 가시적으로 좀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슈팅 형태의 어떤 주가 흐름을 내는데 최근 이제 그런 형태를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조정 구간 들어가면 또 상당 기간은 조정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다른 종목들이 또 그 구간을 메꿔주고 또 이제 흐름들을 탈 수 있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증시는 올해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내어줄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왜냐하면 다른 산업 분야별로 이렇게 퍼지잖아요. 메타 같은 종목이 어 실적 서프라이즈인데 왜? 그 AI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그런 시장의 어떤 반응에 폭발적인 상승을 냈잖아요. 그 이제 엔비디아를 통해서 확인된 AI 투자로 AI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영역이 이제 확인되고 드러나면서 다른 기업들도 폭발적인 상승을 내면서 결국 이제 AI의 어떤 트렌드가 확산되는 산업별로 종목별로 확산되는 그런 구도를 통해서 이제 시장이 강세를 더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7조 달러 이기는데 이거는 뭐 아직 뭐 확신을 한 건 아니니까 알 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중요했던 핵심적인 기업은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이 이제 키트루다 이제 그 그 SC, 키트루다는 어떤 그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뭐 28년 30년까지도 뭐 완전히 시장을 압도하는 블록버스터의 그 항암제 키트루다의 SC 제형을 만드는 회사죠. 비독점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었던 계약을 독점으로 바꾸면서 독점 사용권으로 바꾸면서 그 마일스톤 대금이 이제 증액됐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공시로 나왔고 결국은 또 이제 그 머크가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된 건 아니었어요. 비공개로 해놨었어요. 품목도 그렇고. 근데 그게 머크의 키트루다로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서도 그거를 반영시키는 흐름이 전개됐고 또 이제 로열티 부분도 기존에 없다가 독점으로 하면서 이제 그 매출에 이제 비례한 로열티인데 퍼센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기업이 키트루다 통해서 매출을 내는게 지금 30조 나중에 뭐 40조 이렇게 된다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SC 제형으로 했을 경우 또 이제 그 하여튼 뭐 20조 이렇게 20조 이상 이렇게 예상이 되죠. 매출이. 그래서 로열티율에 따라서 조단위까지 연간 수취할 수 있는 돈이 조단위까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증권 리포트가 가장 목표 주가를 30만원으로 냈어요. 지금 현재 주가가 10만원이었고 오늘은 올라가지고 13만원인데요. 30만원의 목표 주가다. 뭐 이렇게 낼 수가 있나 하지만 일단 뭐 이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거는요. 나중에요. 2029년이나 30년. 이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굉장히 멀은 시점이고요. 제목이 이제 머크가 목숨을 걸었다. 동사의 2020년 2차 계약서를 추정했던 머크가 드디어 공개 계약으로 전환을 했다. 계약 변경의 사유는 키트로다 SC 품목 독점 확보를 위함이다. 추가 계약금 267억 원과 함께 품목 허가 특허 연장, 누적 순매출에 따른 마일스톤 최대 5,767억 원 증액, 또한 상업 판매에 따른 로열티 인식하는 구조로까지 계약을 변경을 했다. 그래서 키트로다 SC 매출은 28년 총 매출 40조 원 규모에서 약 50%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추정입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추정이에요. 거기서 50% SC로 될 것이기 때문에 50%면 20조죠. 20조에서 20조에서 5%면 1조 되겠죠. 그러니까 로열티율을 최대한 5%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연간 1조 원 정도를 로열티 수령을 가능하다. 사실 뭐 한 이 정도 되면 몇 천억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예, SC 전환도 빠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로슈의 티센트릭 면역항암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SC 정맥주사제를 피아주사제로 바꾼 티센트릭 SC가 영국 출시 후 1분기만에 18%나 전환되는 성과를 보여주면서 전환, 정맥주사 안 맞고 이거 맞을래 하는 것들이 빠르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트로다도 마찬가지로 고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당 큰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그런 리포트를 통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머크의 전체 매출액의 40% 이상을 동사가 쥐고 있다. 섹터 내 새로운 대장주로 등등한다. 29년부터 3%의 키트로다 SC 매출에 따른 로열티가 인식되는 것으로 동사가 집중한다. 로열티율은 모르지만 그냥 뭐 한 3% 정도로 추정을 해보면 우리나라 기업 중 머크와 같은 빅파마의 전체 매출액의 40%가 넘는 제품을 좌지우지하는 기업이 있었는가? 전 세계 가장 높은 매출액을 가지는 키트로다의 SC 제형이 알테오젠의 기술로 판매가 된다는 것. 머크 공개 계약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빅파마 기술 이전, 외국인 수급, MSCI 지수 편입 등 기대감이 볼 수 있다. 이게 추가적으로 다른 쪽으로 기술 이전도 될 수 있는 가능성들. 머크가 여기로 했어? 이거 뭐지? 하면서 차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호재가 나온 거 독점을 했다는 게 주가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좀 일견 타당해 보이고요. 하지만 매출은 나중에 굉장히 오랜 기간 뒤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움직여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알테오젠 비롯해 가지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다음 주 전망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봤고 증시는 바이오로 굉장히 뜨거워진 어떤 국면으로 좀 넘어가게 될 걸로 봅니다. 어쨌든 수급 구도도 계속 흐름상 좋고 전 세계 증시가 저렇게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가 단독으로 빠지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볼 때 아주 좋은 어떤 흐름들이 올해 이제 펼쳐질 걸로 예상되고요. 상반기도 공격적인 어떤 태세로 시장에 대해서 배팅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개인 투자들이 많이 소외가 돼 있는 증시 환경인데요. 그럴수록 이제 메이저의 흐름이라든지 더 공격적으로 배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배팅할 때는 슬며시 이제 파티장을 빠져나오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바이오가 지금 치기 시작하는 어떤 모습들 바이오는 뭐 꾸준하게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좋은 쪽이니까 우호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좀 풀리면 좋을 것 같은데 주변에도 좀 갑자기 추워지니까 아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주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신박산 또 다음 시간 다음 주 기대되는 또 다음 주를 준비하는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현명한 또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